그 사람은 야무지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어느 집안에도 주인이 똑똑해야만이 집안도 잘 돌아가거든요. 그 누구보다 이재명 후보님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. 명확한 판단과 머릿속에 든 지식 모든 것을 봤을 때 다른 후보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. 점점적으로 있죠.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의지도 뚜렷하지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누구하고든지 타협도 잘할 수 있고 정확한 핵심적인 판단이 그분은 다른 분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을 지지합니다. 정치를 잘할 것 같아서요. 그냥 막연히 시장할 때부터 송남시장할 때부터 대통령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설민족은 더 좋습니다. 여기 사람은 물러갈 것 같아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, 어머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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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면 돼요. 잠시 disput jar